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문제입니다. A3부터 시작하셔서요. F9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F2 셀에 2026년 6월이라는 데이터 꼭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데이터 입력하는 점수가 5점이고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셀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B1부터 G1까지 선택하신 다음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시면 가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살짝 확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면 이렇게 셀 병합이 되면서 가로 가운데 맞춤도 됩니다. 기본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는가 꼭 확인하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해 주시고요. 글꼴은 바탕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탕체를 목록에서 선택하셔서 바탕체 글꼴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줄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제목 B1셀에 영업소 앞에 영자 앞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합니다.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특수문자 목록이 나오는데 1번부터 9번까지 보이지 않는다면 탭을 누르셔서 다시 봤는데 보이지 않네요. 그럼 다음 항목에 가셔서 해당된 특수문자 찾으시고요. 재고 현황에서 맨 끝에 커서 갖다 놓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마찬가지로 탭 누르시고 다음 항목에 가셔서 제시된 특수문자 선택하시고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F3셀 더블클릭하셔서요. 재고량 뒤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한자키 눌러서요. 재고량 선택하고 변환을 클릭합니다. G11셀을 선택하신 다음 G11셀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을 클릭합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승격 대상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메모 상자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요.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 다시 한번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하셔서 맞춤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B3부터 G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테두리의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엑셀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A3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의 텍스트 CSV를 선택 클릭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파일을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문제에 제시된 고객 분류를 선택하시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문제에서 외부 데이터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탭으로 구분 기호가 탭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로드에 가셔서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하셔서 저희는 표로 가져오실 거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셔서 A3을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A3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 표 서식은 밝게 없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셨던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디자인 탭에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표 스타일이 있고요. 밝게 없음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범위로 변환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가져오셨던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도구에 가시면 범위로 변환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허리미 연결은 오른쪽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샵샵샵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열 너비 조절해 주시고요. 첫 번째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C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랭크.eq 라고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숫자는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을 가지고 리퍼런스 본인을 포함한 전체 대상이 들어가는데 순위를 구할 때 수식을 복사한다면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높은 사람이 1등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내림차순 0 또는 생략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고요. 1등부터 9등까지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순위가 1등이라면 이라고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맨 끝에 가셔서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대상이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다시 if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은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과 같습니까? 그러면 대상 신표 하셨으면 다시 if부터 신표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신표 뒤에 가셔서 컨트롤 V 그 다음 2등과 3등은 1 대신에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저희는 금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표 뒤에 커서 갖다 놓고요. 컨트롤 V 하셔서 이제는 4, 5, 6이니까 6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6이라고 넣으시고 앞에서 복사하셨던 거에 대상 대신에 동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운뼈 열고 닫고 if를 3번 사용하셨으니까 한번 2번 3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랭크.eq 랭크.eq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순위는 바로 왼쪽의 숫자를 가지고 본인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F3 눌러서 절대참조 내림차순 0 또는 생략 확인하시면 순위가 구해집니다. 다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 다음에다가 if라는 함수를 추가하시고요. if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눌러서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 번째 칸에 커서를 두시는데요. 다시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한 순위를 가지고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조건에 작성된 랭크부터 1과 같습니까? 라는 수식을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커서 두시고 if를 추가합니다. 컨트롤 V 하시고요. 1등이 아니라면 2등, 3등입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3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1등은 처리해놨기 때문에 남아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3보다 작거나 같다면 2등, 3등에 해당이 되고요. 2등, 3등이라면 금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칸에 커서 갖다 놓고 if 컨트롤 V 하셔서 이제 6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작거나 같다. 6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동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까 직접 작성하신 결과와 동일하게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등수에 따른 추상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 계산 작업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h2와 h3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네요. 결제 방법이 카드라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선택하시고 컨트롤 C h2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i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The Average를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는 입금액에 대한 숫자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결제 방법이 카드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 값을 올림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운드업 이용하실 거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업 라운드업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자리수를 조정하는데요. 천단이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미만이면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3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올림하여 평균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3의 주차요금을 계산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차요금은 10분당 500원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몇 분을 주차했는지를 구할까요? 문제에 주어진 아우어와 미니치 함수를 사용하실 건데요. D16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일단 아우어 시간을 구한 함수 더블클릭 출차시간에서 마이너스 입차시간을 빼면 일단 시간 부분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시간이 구해집니다. 시간은 1시간은 60분이니까요. 맨 끝에 가셔서 곱하기 60을 하면 일단 숫자 1이나 2가 나왔던 부분은 60분을 곱해서 분으로 환산돼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하기 분을 계산하겠습니다. MI 입력하시고 MI MUTE 더블클릭 하신 다음 출차시간 마이너스 입차시간 클릭합니다. C16 B16 가로잡고 엔터 그러면 이제 분도 계산해서 앞에서 구한 시간과 분을 더해가지고 주차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분당 500원이라고 하면 20분이면 1000원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맨 끝에다가 지금 구하신 분은 가로로 문거주시고 이걸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가로처리하시고 곱하기 500원을 하면 1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만원이 나옵니다. 이유는요 분을 계산하셨던 게 20분 20 곱하기 50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20을 곱하는 게 아니라 20분은 2 곱하기 500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누기 10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엔터 1000원이 구해지나요?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균 점수를 가지고 아래쪽의 기준표를 참조해서 평가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에버레이즈 함수 이용하시고요.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선택하고 가로닫고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가를 구할 수 있고요. 평균 점수를 가지고 평가에서 찾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눌러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평균값을 가지고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표에 가서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첫 번째 행에 가서 평균을 찾고요.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추루 또는 생략하시면 되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5에서 날짜 데이터가 10일 이전이면 상순 20일 이전이면 중순 30일 이전이면 하순이라고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날짜를 구할까요? 만약에 아니죠. 날짜를 먼저 구할게요. 데이 라는 함수 쓰시고 날짜에 가서 일 부분만을 추출합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날짜에서 며칠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가 됐고요. 이 날짜에 10보다 이 날짜 일수가 10이란 숫자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만약에 이즈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 데이함수를 통해서 구한 날짜 수가 작거나 같습니까? 10이란 숫자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상순 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를 쓰실 건데 조건은 데이함수를 구하셨던 수식을 동일하게 쓸 거라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 세 번째 칸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if를 추가합니다. 컨트롤 V 하셔서 10 대신에 20으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중순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순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구분의 날짜의 일수를 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의 다섯문항의 계산작업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의 첫 번째 데이터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샵샵이 혹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열 너비 조절하시고요. 제가 동영상은 화면을 좀 확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샵샵샵이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표를 작성하는데요. 차용금액에 대한 변화와 연이율에 따른 값의 변화에 따라서 월 나비백을 표 형태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표 형태로 작성할 때는 행과 열에 변하는 값이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수식을 작성하거나 또는 등호 입력하셔서 수식이 입력된 셀을 선택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 C9셀부터 시작하셔서 차용금액과 연이율의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가로는 행은요 차용금액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C3 열은요 연이율은 C4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나오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표 형태로 값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재 구해져 있는 5천만원을 7.2%로 계산된 값을 6.5%부터 7.5%로 5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표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목표값 찾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순익계산서 표에서 I9셀의 값이요 현재 65,000인데 98,000이 되려면 연평균 성장률이 있는 C11셀의 값이 얼마이면 가능할까 라고 값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I9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I9셀의 값을 98,000이란 숫자를 입력하시고 그 값이 되기 위해서 값을 바꿀 셀은 C11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목표값 찾기를 통해서 연평균 성장률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의 데이터 표와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두 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자동 학계입니다. 매크로를 단추를 만드시고 연결하셔도 되고요. 또는 매크로 기록을 하신 다음에 단추에 연결하셔도 됩니다. 개발도구에 새 매크로를 클릭하셔서 매크로 기록을 해볼까요? 매크로를 시작하실 때는 직접 기록하실 땐 항상 비어있는 셀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자동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합계 예산과 실적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B4부터 C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합계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자동합계를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미 셀 하나를 선택하셔서 범위 선택을 해제하신 다음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또는 상태 표시줄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개발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F4부터 F5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실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드래그할 수 있고 매크로는 미리 기록해놨기 때문에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텍스트를 자동합계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해주시고 합계값을 지워보신 다음에 단추를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F4부터 F5 영역에 갖다 놔야 되는데 단추가 F3부터 F4에 위치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동하고자 할 때는요.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잘 안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일단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단추가 눌러지는 기능이 되니까 클릭이 안되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조절점이 표시가 된 상태에서 경계라인을 클릭하셔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잘못 위치에 작성해 놓으셨다면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이나 상태 표시줄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입력합니다. 백분율 스타일 아 아니요 매크로 이름은 백분율이네요. 백분율까지만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범위는 D4부터 D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의 백분율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백분율 스타일 서식을 적용하셨다면 저희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나 상태 표시줄의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신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고 위치는 F9부터 시작을 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F8부터 F9까지 8, 9 지금은 백분율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를 바로 백분율 바로 수정하지 못하셨을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문항의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성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차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세로막대형 에 첫 번째 있는 문건 세로막대형 을 선택하고 확인 가로축 레이블을 제품명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가로축 레이블의 편집을 클릭하셔서 제품명만 나올 수 있도록 C4부터 C9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의 차트 제목 차트 제목에다가 가전제품 생산원가와 이익금 비교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셔서 굵게 밑줄 글꼴 크기를 14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익금 막대를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TV 요소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합니다. 추가된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체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선택하시거나 직접 굴림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크기는 10으로 수정합니다. 범내인데요. 범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을 클릭하셔서 아래쪽으로 선택하시고요. 효과에 가셔서 우리는 그림자 효과를 줄 건데요. 미리 설정해서 오프셋 바깥쪽 오프셋 오른쪽 아래 체육임이 선에 가셔서 체육이는 단색으로 채우는데 문제에 나와있는 색깔은 흰색 배경 1번 테두리 색은 표준색의 표준색의 파랑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의 파랑 파랑 그냥 표준색의 파랑 선택하면 되겠네요. 실선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체육에 가셔서 질감의 양피지 선택합니다. 화면에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체육에 질감의 양피지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 서식의 테두리의 그림자 둥근 모서리부터 갈까요? 테두리의 둥근 모서리 그 다음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의 미리 설정에 오프셋 오른쪽 아래 선택하셔서 차트 영역의 그림자 효과와 둥근 모서리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제 5문항의 서식 지정 작업하셨고 작성된 차트와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었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